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무드론 할께요 패베록으로 패벌로 할께요 패벌로 그것도 괜찮아요 체란을 하는데 바이오닉을 잘 못해가지고 바이오닉을 잘 못해요? 네 메카닉 중이라 메카도 괜찮아요 어차피 궁극전이라 여기서 메카 할 수 있는 자리는 메카가 좋은건데 아 그럼 입업판 끝나고 모냐님도 같이 끝내면 되겠다 네네 모냐님은 채팅으로 간단한 것만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입업판은 입업판 뭐 여사씨 그냥 길러만 꺼도 될 것 같은데 여사씨 적응용 아 5시 세란인 같다 5시 세란인 같다 이거 마린 좀 찍으면서 하실래요? 바이오닉이다 아 바이오닉이네 마린 찍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찍어도 돼요? 네 저희가 8배럭맥하면 몇개 찍어서 압박하는 사람을 좋아서 완전 패벌이라 네 완전 필요없어 완전 필요없어 바이오닉이면 탈 가겠다 저우가 탈자리가 아니긴 한데 이거 우리가 홍보해주면 좋거든요? 마린 데에 빠져라 근데 이 괴롱을 쫄다 지어서 치즈를 못 나올 것 같아 메카 봤어요? 네 상관없어요 울어요? 네 모나 일곱슈 토스요 그 Silva 왜 그러세요? 복굴 로우랑 오 나온다 나온다 자 링 소모 해놓을게요 네 그렇죠 나왔어요 질랍 T 굿 내려가서 태평키를 다운 치면 돼요 저그는 무기를 소모하면 저희가 좋아서 고고고 아래 맞고 나중에는 윙패로 와주세요 고고고 아래 맞고 나중에는 윙패로 와주세요 고고고 1군 1군 어 잡았다 1군 잡았다 그냥 싸워요 뭐야 이게 뭐야 스타라이기 별처 안녕 질러 나오세요 벌처로 이제 어 테란 테란 가니까 테란 아 테란은 치다 각을 맞을 수 그건 아닐 것 같다 네네 테란 없어요 테랑 끝 스타라이를 잡아주면 되는데 링 잡았어요 네 이긴거 같은데 아래가 이겨있네 깜짝 어 풀어봐라 이거 센터화로 여기 계좌로 내리세요 그 카드 막으세요 어차피 안 죽으니깐 제가요? 퇴즈 퇴즈 막으시면 돼요 어차피 죽어서 뭐하는거지? 마스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플만 게임하고 들어가자 서플만 게임하자 긴장되는데 저글과 할게 없다 이러면 제가 토스 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저글 구두론 싸움이나 그런가? 아 근데 모냐님이 저글을 많이 안 해보셨으면 제가 하는게 훨씬 낫고 저글을 해보셨다긴 한데 저그토스래요 종족이 아 저그토스래요? 일단 모냐님 초대해볼까요? 혹시 친추세요 스타? 초대할게요 소셜 아 이거 3판 2선이야? 아마 첫판은 3판 2선인가? 물어볼게요 아 이거 3판 2선이에요 일단 일단 첫사람은 별로 안세니까 저그 한 번도 하라고 그러고 제가 토스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초대를 할게요 어차피 여기 팀은 저희가 훨씬 잘해서 어차피 이기거든요 초대를 했는데 방이 다른데로 가지네 초대를 했는데 방이 다른데로 가지네 방이 다른 데로 가지네 아 은성님 보고 주무신다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모냐님 초대하니까 방이 따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아 저기서 저희가 갈까요? 그러면? 네 저기 방 만들어졌어요? 대화장에? 저희가 저기로 가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된건가? 잠깐 내가 딴 방 같나? 방이 3개로 나와있긴 한데 지금 화면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3개 나오거든요 여기 맞아? 나 이거 참가 눌러도 참가가 안되는데? 어 이러면 참가가 되야되는데 참가가 안돼 이 방에서 먼저 나와야되나? 아닌데? 이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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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성님 맨날 보시다구요? 아으 은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 윤석훈님 시간 되실 때 한번 같이 가시죠 저야 방송할 때 아무 때나 가장 하니까 제가 초대해볼까요? 내가 초대해볼게 인원 추가 인원 추가 왜 안뜨지? 검색하면 떠야되는거 아니야? 아 저희 이거 좀 하고있어서 금방 조인할게요 초대가 안됐는데? 내가 좀 이상한가? 그룹으로 초대 어렵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데 일단은 한팔 할까요? 너무 오래걸리니까 제일위에 그룹으로? 아 여기서 아 내가 생성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어 여기서 생성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초대를 해야되는거 아니야? 인원 추가 아 여기가 들어갈까요? 어 더드방 해제 눌렀어 근데 이거 내가 눌러도 나 연결이 안되던데 지금? 어 어 여기 눌러도 안들어가죠 나는 처음 방으로 가야겠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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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고 어 이게 너무 팀잘때 팀을 늦게 짜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다 내가 토콘 이런거 할게 이거 내가 렉같아 일단 원래 이런거 좀 여유롭게 게임한 사람들도 준비할 시간 좀 줘야 되는데 bj가 종족은 상관없잖아 종족은 상관없잖아 그 팀에 아무나 해도 되니까 한번 세보려고 종족을 어 이 판 이 판하고 제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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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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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리를 12시 찍어놨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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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가 저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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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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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cidence. 스틱이 방금 좀 켜봐야되나? 근데 스틱이는 옥저버 안하나 이거? 게임할때? 하고있어요 지금 어디꺼 보고있지? 끝나야 한번에 하죠 이긴팀 끼리 올라가는게 아니라 싹 다 끝나야 그때 또 한번 하는건가? 다음팀이 있을건데 황림인데 혹시 그 여기 여기조 누가 이겼죠? 엔조 막둥 더드 모냐팀 대 메이 조용 셀리팀 여기 어디가 이겼나요? 아직 안끝났나? 아 더드형 내 승리 더드형 내가 볼 때 존나 잘했을거 같은데 왜냐면 메이님하고 조용님도 잘해서 진짜 존나 약간 개 빡세게 이겼을거 같은데 근데 존나 쉽게 이겼는데 그 몇독조는 잠깐만 지조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아요 따로 여기 꽃간 상수 의아팀 대 막둥 더드 모냐팀 지조로 지조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아요 지금 막둥 더드 모냐팀 대 꽃간 상수 의아팀 어 그니깐 왜냐면 여기팀 이기려면은 그냥 자리에서는 못 이겼을거 같고 존나 잘해야 이겼을거 같은데 상수 의아팀 네 여기팀 여기팀 세형 저희 방제 G죠 아유 개즈를 안보여줘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네 예 우리 맞는거 같은데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네 네 맞다 네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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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번판 제가 투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전판은 저그가 갇히는 자리랑 그리고 마이크 해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거 제거 마이크 잘 들리죠? 예 이거 딱 썽 박는 거라든가 링 어디로 오는지 같이 맞추면서 하면 괜찮거든요 전판 같은 자리 또 나오면 초반에 12시 와리가리 치면 링 안 읽고 읽고 한 마리씩 압박하다가 어차피 상대 저그도 저한테 못 오거든요 다섯이랑 그래서 발업 때 오시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썽큰을 더 빨리 막으면 돈이 딸리니까 발업 때 이제 원썽하면서 트위치 있고 그런 식으로 놓으면 좋아요 막힐 거는 만약에 펑커 막는 거는 저런 상황에서 막히면 어쩔 수 없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 부신 아선 팀이랑 짱구 팀이랑 하는구나 짱구 진수 팀 이길 것 같다 저기 아 이거는 사냥하려? 아 이거는 사냥하려? 아 아 아 아 아 아 에스세드 님이 누구예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아 의아 의아다 의아님 중하에서 중저으 토스님이 못하는 분일 거예요 아마 음 근데 이게 보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그, 테란, 토스 근데 오히려 테란이 크게 그거 없어요 아니 오히려 테란이 크게 차이 없어요 토스 이게 약간 자리에 따라서 토스가 좀 중요한 자리 있고 저그 중요한 자리 어차피 토스 테란은 똑같이 메카니까 이게 어차피 저프가 어떻게 맞는 상수형이 상수형이 만약에 바이오닉을 하면 무조건 치즈를 나올 거거든요 맨날 저렇게 하니까 맨날이에요 맨날 아 치즈 나와요? 음 저 상수형이랑 그 맨날 해가지고 맨날 아 진짜요? 하하하 일단 제가 이번판으로 제가 우선 할게요 네 아 열독시네 음 좀 빡세긴 한데 근데 바이오닉 할 거면 무조건 안 빡세 안 빡세 네 무조건 BSB가 좋아요 바이오닉 할 거면 뭐가 좋다고요? BSB 팔바람 본진 팔바람 네네 바이오닉 네 바이오닉 한번 해보죠 팁씨 말고 본진에 8배락 굿서플하고 첫배락 완성되면 두번째 배락 두번째 배락은 첫배락 완성되면 이거 제가 드라 하고 인구 인구로 알려줘요 인구를 팔바락 굿서플 팔바락하고 서플하고 두번째 배락은 인구 몇이에요? 두번째 배락은 돈 들 때 지면 돼요 아 아.. 아 바로? 소이스 12시 없으면 12시 없어도 메카 하지마요 네 이번판은 BSB하고 무드로링 해주세요 BSB 이거 본진의 숨쉬 맞죠? 네 본진의 이렇게 해서 상대의 메카면은 저희가 링 마크하고 메카 쪽에 펑크러쉬 해도 되고 봐서 저그 쪽에 펑크러쉬 할 거거든요 저그를 막는다든가 제가 질드라 할 거니까 자리 보고 하면 돼요 오드라이요? 아니요, 실드라이요 오드라 하면 저거 적어서 11시만 터치하시면 돼요 11시 9시 가주세요 저그다 아, 막을 걸 적으면 저희가 좋아요 천천히 막아주세요 테란 테란 이러면 좋아요 이거 마린 바로 바로 배럭할게 지금 메카메카메카 아냐아냐아냐 제발 들으세요 그냥 서플 보는데 서플이셔서플 빨리 가지마 지금 안 가도 돼요 지금 가면 먹기자면 시키는대로 하면 돼요 막룡달기 어, 싸우시면 돼요 와리가리 치면서 어차피 팔바락이라 안 달리거든요 벙커, 벙커 지낸다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꾼은 한 두어마리 나오세요 자, 링은 링끼리 자, 링은 링끼리 자, 링이 많아서 일꾼 더 데리고 나오면 저건 이기거든요 링 바로 아래까지 쳐줄거라 왜 막혔어 이게? 아, 링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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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끼리만 싸워주세요 쟤 질러 끼고 쟤 모으세요 말이죠 아, 바이온닉을 잘 못하시는구나 링 다 어디갔어 링 다 어디갔어 링 링 9대 지정 다해서 저만 따라다녀야 돼요 싸우지 마시고 링 계속 지니까 싸우면 았 았 발사 링 안 뇌루들 이쁜 지금 올라가지 이 цион 이전 지금 안 제 질러 몸빵 죽고 싸우시면 되요 정크단 하시고 이거 12시 준비하세요 역으로 막아야되요 깨고 나오세요 역방퍼 해야되요 링 저해 역방퍼 하세요 저희가 마린이 더 많으니까 마린 하지마 가만히 다시 죽어요 천천히 퀄러 몸빵 퀄러 몸빵 퀄러 몸빵 제 질러 몸빵 제 질러 몸빵 싸우시면 되요 링 계속 링끼리만 싸우시면 되요 옆으로 벙크 하시죠 벙크하고 천천히 하시면 되요 안불리게 하시면 되요 링 천천히 먼저 안가셔도 되요 상대는 무조건 12시 쓰려고 할거에요 저희가 천천히 지키면 되요 안가도 되요 링 헬프시고요 링 저한테 오지 말고 에이 알파 싫어하시면 되요 링 1시로 빼세요 맞추지마시고 지금 돌려주세요 캐시 턴크는 한개 더 백프로 갈게요 패터리 보다 맘에 하는게 좋아요 아 올렸으면 봐주세요 요링 셀프 갈게요 드론만 살리시면 되요 드론만 살리세요 드론만 살리세요 드론만 살리세요 저거 막으면 할만하거든요 안불리하거든요 드론은 덩어리 차이나서 괜찮아요 하주한다 포토옥링 저한테 와주세요 스캔 뿌려서 12시 1군 좀 많이 찍으세요 너무 없다 1군 쉬면 안되요 부장 차이 많이 나가지고 1군 너무 쉬는데 1군은 꾸준히 찍으셔야 돼요 2군은 꾸준히 찍으세요 2군은 꾸준히 찍으세요 2군은 꾸준히 찍으세요 질러 피해서링끼리 맞혀서 드론 안 채워주셔야 돼요 드론 안 채워주셔도 돼요 테란끼리 잘 맞혀주시고 Marriage 저프 vs 저프 테란드의 테란이거든요 이거 링 한씩 소모가 좀 와이갈이 쳐주세요 아 저 다 실패 너무 많이 됐는데 링끼리만 차한테 막아주세요 아 내가 혼자 막겠네 모자님 이거 링끼리는 소모해주세요 테라는 천천히 마크하시면 돼요 이거 아홉시 질 들릴테니까 아홉시만 홀드해주세요 제가 토스는 마무리할게요 아홉시 질 들릴테니까 내가 토스해도 괜찮겠다 점플링 열심히 쓰시네 방금 좋았어요 근데 이거 링있잖아요 링끼리 싸우실 때 상대가 컷 잘하면 우리가 링 그냥 밀리니까 안싸우시고 와이간만 하셔도 돼요 모자님 그냥 안싸우고 제꺼 옆에 끼고 제가 포지션 잡아주면은 그때 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링 한번 주면 계속 져서 힘쓸거든요 그래서 링끼리 상대적으로 조금 못하는 적으면 싸우셔도 되는데 잘하는 적으면은 그냥 안싸우시고 와이간만 쳐주셔도 돼요 제가 또 탱크 두개 다 잡아가지고 어 12시에 딱 좋았어요 저 잠깐만요 저거는 어떻게 해야지 그냥 안싶어 그냥 안싶어 그냥 안싶어 그냥 안싶어 그냥 안싶어 그냥 안싶어 전판도 전판처럼 비슷하게 가보죠 자리가 안좋아서 메카 정석하면은 더있거든요 바로 11수기에다가 8배를 지을까요? 아니요 본진 하셔도 돼요 앞에 앉아도 돼요 일꾼으로 오버만 여기 있다가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은데 가스를 좀 천천히 가셔도 돼요 약간 그 개념을 일꾼이랑 마린 위주로 찍는다는 마음이 무장의 유형판도 마리가리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싸울때는 제가 신호 드릴게요 무장의 유형판도 마리가리만 해주세요 무장의 유형판도 마리 무장의 유형판도 마리 포스트같아요 9시 적은 11시 다닌거 같은데 아 11시 적은 어 이러면 오히려 할 만해요 이거 링 테란쪽으로 빼고 가주세요 제수가 안하셔도 돼요 방콤 안해도 되죠 방콤요? 어 안하셔도 돼요 제가 1시, 1시 제가 할께요 고자님, 두 번째 오버는 여기다 두고 질러둔고, 고자님한테 가는거만 보면 돼요 2에 짓고 원성 해 놓으세요 잠깐, 한 벼번에 어차피 이쁜거에 생각합니다 2분에서 시간 끌면은 제가 6시로 죽어 죽이거든요 이거 링 그냥 빈집 까세요 벙커 하시고 1시로, 3시로 빈집 까세요 1시로 그냥 까세요 벙커 하세요 지금 이거 12시 벙커 러시아 하려고 하죠 벙커요? 네 벙커 하나 해놓으세요 그냥 링은 바로 11시만 계속 되고 링 만약에 1시로 빠지잖아요 그럼 12시로 벙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링 빠랐다 링 천천히 따도 되요? 링 안해도 돼요? 마리가? 공포 되있다 이민 아 되있어요? 제가 올라가 드릴게요 이따가 링 계속 마리를 해주세요 링 저한테 오세요 링 비opod 이거 여기 보이죠? 저 질 가면 뚫거에요 링은 계속 1시 업으로만 살기만 해, 세지 말고 1시 링 돌려주시면 돼요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이걸 보이지 않고 역으로 벙퍼할거에요? 뭐 안 할거에요? 상대 많아지면 뚫리거든요 몇마리 두고 몇마리 갑시다 12시 링도 11시로 가주세요 모자님 잘하고있어 상클릭스는 뺄거고 없으면 구할게요 없다 없다 가자 가자 그냥 가도돼요 도로는 잡는거 자체가 이득이거든요 후속링을 저 헬프해주세요 저한테 올고 오거든요 아니다 후속링은 그냥 1시 가자 저 알아서 맞을게요 1시 가세요 아카데미가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 형제 아카데미가 섬벨 안할거에요 아 마리윈 밟임났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11시 버지라서 괜찮아요 11시 버지라서 괜찮아요 잡가중이 어때요? 잘지게 또 흔들어주세요 마린 10NC 무시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헬프만 잘하시면 배럭 막으세요 지워놓고 시간만 벌면 돼요 최대한 늦게 싸우시면 돼요 링이 6시로 왔죠 역시 최대한 시간벌고요 링이 6시로 오세요 6시 드라만 잡아주세요 어차피 심일심일 죽어도 주기 피니까 왼쪽에 드라부터 막아드릴게요 테라님도 이제 저희한테 오면 와리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는 4개죠 와리만 해주시면 돼요 죽어가지고 빙으로 드라만 잡자 나 잡았다 나 잡았다 이거 빼자 이거 먹을게요 공방보다 열심히 한다며 공방보다 열심히 해야지 공방보다 열심히 해야지 이번 판 다 잘했다 공방보다 힘든데 게임이 아 근데 이번 판 다 잘했다 지금 같은편 분이 왜 한숨을 쉬었냐 이거 좀 틀어놓을까 우리 상대 다음 어디지 그 다음 우리 상대 아선 팀 아니면은 그 다음 우리 상대 아선 팀 아니면은 그건데 어 일단 다 잘해볼까 다음 조는 일단 이거 끄고 어 어디죠 어 근데 다음 팀이 진 우승후보 팀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를 이기면은 더디형이 결승가할 확률이 높고요 단판이라서 단판이라서 여기서 이기면 결승가할 확률이 높아요 제일 센 팀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도 토포형님이 약점이 있어서 토포형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저는 일단 형님들 이쪽 쪽 볼게요 아 그럼 나 이거 방송 꺼요 다른 조는 진행을 해주시고 일단은 여기 킬로 무윤 서독 팀 대 노아 드림 리키 팀은 C죠 저희 이제 짱구 토포 진트 팀인데 저쪽은 토포형이 잘 못해서 할만하거든요 저희도 토스가 어떻게 해야될까 저걸 종족은 어떻게 할까 그대로 해요 종족이요? 종족 아 근데 저그 좀 빡틸수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제가 저그를 하면은 저그는 딱 커버해줄 수 있는데 아 근데 토스를 아마 그 뭐야 모냐님이 좀 더 잘할거라 이거는 제가 저그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거 단판이라 이건 제가 저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마 모냐님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저쪽 저그는 저쪽 저그는 신전하는 저그라서 저는 그냥 그러면은 메카자에 나오면은 네 메카자에 나오면은 패벌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저희가 질러닝 좀 이득 보면서 이겨지면서 하면은 할만하거든요 네네 이건 저희가 저그로 제가 저그로 해볼게요 토스 링돌을 해야 되나? 아니요 링돌 안해도 돼요 그냥 센 싸움만 이기면서 하면은 이거 이기면서 하면은 제가 발레어해도 되거든요 비슷한 자리 나오면은 상대가 메카 대 메칸 가정하에 그러니까 저프 싸움을 좀 이겨놓으면서 하면은 저쪽은 물량이 좀 딸릴 거 아니에요 저프가? 그럼 저희가 이제 발레어 제가 탈 때면은 이제 거기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네네 스틱 디어 스틱 디어 스틱 디어 오케이 스틱 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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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제가 토스할게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방금 모자님 자리에서 괜찮을 것 같애. 내가 화장실에서 방금 금부터 올랐거든요. 내가 쪼까봐 줬을 것 같애. 화장실에서 영감을 얻었어. 링만 어차피 링 차이가 나니까 링 맑단 돼게 한 6대0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화장실에서 장실 토스트 됐다. 지금 느낌 왔어. 와 제발 자리 제발 이거 메카 자리 나오면 좋겠다. 메카닉 좀 잘하시니까 다섯시 다섯시 여섯시다 여기도 근데 패벌 할만해요 괜찮아 괜찮아 자리에 우리가 나쁘지 않은 자리에요 왼쪽 서플, 대각선 배러, 그 위에 팩토리 패벌로 가시면 되고 링은 여섯씩 커버하는 식으로 해주세요 예 아 오케이 이거 막아도 괜찮겠다 어디야? 세시에 제가 제가 왜냐면 이거 톡스가 저쪽 잘하지 않아서 맞고 해도 괜찮거든요 톡스가 고수면 맞고 하면 좀 빡센데 네 패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링은 세시에 안오셔도 돼요 네 알아서 맞을게요 링은 링은 토스한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거 테라님이 그 정찰 지금 관란에도 한번 하시죠 9시랑 12시 가주세요 지금 오버 3시에 두세요 스페이스 어 모자니 미틱 저그야 안 돌아다니 미틱 저그야 7시 보세요 제가 11시에 볼게요 어차피 셋이 선내요 거든요 이러면 일부 3마리 마린 좀 찍으면서 아 근데 9짜리구나 마린 해요? 네 괜찮아요 아 불시다 발 안할게요 발 안할게요 네 이거 탈을 따라가는게 낫지 않네 아니아니 안가세요 이거 링 센터에 대기 탓이에요 그냥 이거 모냐님 발 몇 프로에요? 어 링 센터 센터 링 다 모아요 컨 하세요 컨 이거 셋이 갈거거든요 셋이 같이 가요 벌처는 바로 어디야 마크 해주세요 멀티 안마당 이거 링 컨 링 다 9대 지정해서요 링 하지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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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 주비 지금 막힌다 지금 막힌다 지금 막힌다 캐시 컴만 잘하면 돼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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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깨 링 잘하니까 싸워 싸워 뭐야 이게 어 뭐야 이씨 드림 개많은데? 네네 벌처 천천히 왈이 어차피 안뜨거든요 지금 링 많이 해서 천천히 한번 해봐요 오케이 벌처 왈이 치면서 어 이거 링 어 링 1시로 돌려서 지금 12시에 가자 린지 벌처로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저거 아직 할만해 괜찮아 어 링 인지 마린만 마린만 오케이 마린 나이스 마린 잡고 12시에 인하세요 마린만 마린만 아 11시 어 아무데네 아직 할만해요 일리 좋아서 아 저기 메카넥 있구나 내가 드라를 바로 가야겠네 아 해처리 안마장에 하면 안되긴 한데 네 나중에 안마이틈 버린땐 생각하면 돼요 여섯시 입고 막아놓으시고 천천히 할게요 이번 칼 오케이 아 이거 생각보다 쉽게 막혀서 일단 12시도 펑크하고 펑크하고 뭐한다 해서 벌처요 많지 않거든요 천천히 빼요 편메어 링 벌처만 점타 링 링 벌처만 본진 스포어 준비하세요 링 벌처만 점타 링 벌처만 점타 어린이팀 점타 본진 스포어 바로 변신하십니다 벌처 빨피자 다 빨피요 어 그러네 어 빨피 빨피 잘 잡아요 볼리아 찍으시고요 이제 본진 스포어 저 둘 다 뜨거든요 이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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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푸시 아니 캐친 퇴근 천천히 와리가리만 치세요 이거 급하게 안해도 되요 이거 오버 땄다 이거 3시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천천히 급하게 안으셔도 되요 빼면서 빼면서 링 가꼬로 빼주세요 링 한마디 6시요 링 막았어 링 던져요 6시 6시로 링 링 6시로 톡 합류하세요 6시 던진거 아 다시 던진 털렸다 이거 후속링 한시로 좀 와주실래요 몇개만? 아 아 으 아 아 으 으 굴렬 계속 나와주세요 어차피 마인 잘 안 바뀌니까 이거 지금 상대 골리아실때 신고가야 아니 결실할때 신고가야 하거든요 나파로 나오세요 어 너무 많다 어디로 가요? 일단 탈패시하고 탑재하는 아 이게 탈 따라가는게 좋긴한데 탈이 안되니까 아 내 탈패시가 너무 쉽게 막혔다 천천히 한번 모아보자 11-12 탱크가 좋네 원래 내가 호스 견제하려고 막으려고 그러는데 견제가 안되지 네 지재하겠다 지재할까요? 네 나갈까요? 네 이거 제가 셋이 간게 좀 노리고 간건데 쉽게 막혀가지고 너무 안좋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이게 막고 저희가 링으로 토스트 견제하면서 천천히 저 드라 따라가고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붙여가지고 딱 거기서 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